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올해 들어 초고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100억 원 이상 거래는 총 14건으로 지난해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. 10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14건의 계약 중 6건이 한남동에서 이뤄졌고 이 가운데 5건은 나인원 한남에서 나왔습니다. 올해 신고된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242건으로 작년 연간 거래 건수에 비해 60% 증가했습니다.